다음은 6번이요 지중전설내에서 향후하는 지중암의 시설로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지중암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지중암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지중암의 뚜껑은 시설자 외의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 다음은요 폭연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암으로서 그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지중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놀에 대한 시설에서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7번이에요 교량의 윗면의 시설하는 고압 전설로는 전선의 높이는 교량의 노면으로부터 얼마예요? 5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교량의 시설하는 전설로는 교량의 윗면의 시설하는 것은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으로부터 기준했을 때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목장의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선은 인장강도가 몇 킬로뉴턴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하느냐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이고 인장강도 물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1.38킬로뉴턴 이상이어야 하고 2미리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전기 울타리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장강도 1.38킬로뉴턴 이상이어야 하고 지름 2미리 이상의 경동선 그리고 그렇게 설치하는 기둥과 25미리 이상의 이격을 해야 되고 수목가는 0.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압의 전로 중 절연 부분에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장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사용전압에 대해서 최대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여? 저압이니까 2천분의 1 이하를 유지한다면 절연 성능이 확보된 걸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저항으로는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가 되겠죠 절연 저항값의 사용전압에 대한 최대 누설 전류가 전격 전류의 2천분의 1이 된다면 유지가 된다면 이하 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 절연 성능을 확보한 거다 그리고 단상 2선식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의용 전차인 경우에는 5천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별표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 10번이에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률은 2 이상이어야 하며 철탑의 기초의 안전률은 1.33 이상일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관련된 건 기초의 안전률입니다 그래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률은 2 이상이어야 하고 철탑의 기초는 1.33 이상일 것 별표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이에요 제2중 특과 보안공사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철탑의 경강에 400m를 초과하는 경우 보안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였죠 그럴 때 전선의 단면적은 100스케아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특과 보안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제2중 특과 보안공사 시 인장 강도는 38.05km 이상이어야 하고 단면적은 100스케아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한다 다음은 12번이에요 매우 중요하고 별표하고 늘 언제나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재의 외암을 가진 저압기계기구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받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50V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은 여전히 이거고요 내년도 이겁니다 지락 차단 장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고요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 우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뭐 설치한다고요? 누전차단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5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별표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